저희가 호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응원이랑 그래서 많은 인파보다 많은 인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저희 공연하고 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화나도 좀 해주시고 이런 거에 힘이 나서 더 보는 사람도 즐겁고 하는 저희도 즐겁거든요. 그래서 많은 호응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연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한 3곡 정도 남았는데 제 신곡도 같이 호응하면서 즐겨주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저희 멤버 친구가 오늘 생일이에요. 아! 내일이 생일이에요. 내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에 생일 이벤트도 공지해놨으니까 인스타에 샬몬트라고 쳐서 들어가 보시면 공지 올라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직 공연이 끝난 게 아니니까 안 가셔도 돼요. 저희가 지금 팁박스를 돌 건데 이거는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저희가 연습실을 빌리고 앰프 대여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후원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요.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안 주셔도 상관없고 응원만 해주셔도 저희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이 없다. 여기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계좌로 돈 넣어주셔도 저희가 다 확인하니까 저희한테 저희 애들 고생한다. 애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 팀 오래 보고 싶다 하시면 1000원 정도 2000원 3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박스를 돌고 돌 거예요. 안 넣어주셔도 돼요. 정말. 그냥 생일 축하한다 하면 여기 500원씩 넣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틀나요? 여기 넣어주신 돈은 저희가 연습실이나 다른 의상 맞추는 이런 팀 유지 비용으로 다 들어가니까 저희 팀에 돈 넣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공연 마지막에 남은 공연 같이 즐겨주시고 이 친구들이랑 공연 끝나고 인사도 좀 나누고 싶고 대화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 저희가 8시 35분에 종료를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다가 저희랑 사진도 찍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뭐죠? 노래? 이제 윤정이가 몸매 자랑을 좀 할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누구니를 새로 들고 왔거든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누구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